비덴트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사인 비브스튜디오스에 250억 원 투자를 단행해 눈길을 끕니다. 비덴트 측은 21일 250억 원 투자를 통해 비브스튜디오스의 주식 17,664조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지분율은 13.49%에 이릅니다. 이는 비브스튜디오스 2대 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비브스튜디오스는 앞서 2020년 MBC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통해 조명된 국내 메타버스 제작사입니다. 2020 마마 당시에는 방탄소년단 공연 중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멤버 슈가의 홀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JTBC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의 모습들을 버추얼 휴먼 기술로 재현해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덴트의 이번 투자 단행은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잠재성을 높이 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메타버스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크립토와 NFT 또한 준비 중에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열릴 것이고 디지털 자산의 인증과 소유 그리고 현실 세계화의 접점에 NFT가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수아